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시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지만 조기 발견하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뇌스캔이나 요추천자와 같은 고가이면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혈액검사로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잭 드리스콜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문제를 notice, notice, 통지, 통보, 동사로 뭐뭐를 알아차리다. 다른 유용한 뜻들을 어휘에서 보겠습니다. 잭 드리스콜은 기억력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잭 드리스콜은 기억력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잭 드리스콜은 기억력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요? 잭 드리스콜은 기억력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잭 드리스콜은 기억력 문제나 알츠하이머에 잭 드리스콜이 기억력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잭 드리스콜은 기억력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병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요? 처음부터요? 그 검사를 기반으로 드리스콜은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prepare 누구누구 for mama 또는 to 부정사 prepare 누구누구 for mama to 부정사 누구누구를 체비를 하게 하다 준비를 하게 하다 prepare the students for the final examination 학생들에게 the final examination 학기말 시험을 준비시키다 prepare the students for the final examination 학생들에게 학기말 시험대비를 시키다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에 즉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마도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고 let them know that maybe down the road down the road, 장래에 two years down the road 앞으로 2년 후에 you might feel very differently 매우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ne for the roa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ne for the road 길을 떠나기 전에 한 잔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파티 등에서 마지막 한 잔 할 때 one for the road 그래서 헤어지기 전이나 어디를 떠나기 전에 one for the road 마지막으로 한 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let them know that maybe dow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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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n't going to be the same as I was then. 처음부터요. I talked to my wife and I talked to my kids and let them know that maybe down the road I wasn't going to be the same as I was then. I talked to my wife and I talked to my kids and let them know that maybe down the road I wasn't going to be the same as I was then. I talked to my wife and I talked to my kids and let them know that maybe down the road I wasn't going to be the same as I was then. ok now this time i we talk to my kids shh able to해요